안녕하세요 엔질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에베벳킬러님 전설상자에서 일법 통나무 프린세스 나오게 해주세요 라바나 광부 뜨면 안돼요 그리고 호그만이 뜨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무료상자 그리고 크라운상자 그리고 전설상자까지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최대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상자 골드, 보석, 치유마법, 감전 좋아요 호그를 최대한 뽑아달라고 했기 때문에 크라운상자에서 호그라이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석 굉장히 많이 나왔죠 고블린, 창고블린, 레벨업 아 상점사 조금 아쉽네요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다 자 이거 자이언트는 보석을 본인이 뽑으시고 뽑으시고 이건 또 무과금이기 때문에 일법 하나 이렇게 있으시고요 오히려 광부는 이래 비시네요 전설이 꽤 있으신 무덤도 있고 오 전설 많은데 자 갑니다 렛츠고 핫! 일렉트로 마법사 기가 막히죠? 엔젤은 뽑아줍니다 일법이나 통나무나 프린세스 뽑아주세요 일렉트로 마법사 뽑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에베베베킬러님께서 전설 카드를 얻었는데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상작강은 더 재밌는 상작강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